떡볶이의 이름은 정성떡볶이예요 이게 내가 떡볶이집을 봤는데 안보이는거야 사장님한테 안보이는거야 전화를 해봤더니 치킨집에서 망해서 떡볶이집으로 바꿨는데 간판을 안바꿨어 사장님이 떡볶이에 떡만 추가한거야 제가 한 번 먹어보겠어 잠깐 이거는 들어 올려보세요 큰거 하나 있을거에요 몇개정도 아 이게 분모자입니까? 이게 3천원을 추가한겁니다 별모양 떡볶이는 어디있습니까? 이거에요 별모양 떡볶이 봐봐 내려봐 봐봐 보여줘 단면을 별모양이지? 꽃모양이라고 해야되나? 꽃모양은 약간 벚꽃모양 먹어봐 그런거 깜짝이야 조금만